야 내 실수다 야 아 여기를 청소를 괜히 해서 우리 천둥이가 발이 젖었잖아 그치 천둥아 발이 젖었어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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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발이 젖었네 천둥아 어떡하니 됐다 일단 갈자 갈고 일단 침대가 있다 으 으 먹을 거 아니거든 응 먹을거 아냐 먹을거 아냐 먹을거 아냐 먹을거 아니라고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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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다 젖었잖아 응 이리와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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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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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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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